성규야, 뭐하냐? 나 뭐야? 나 왜그래? 우현아! 조용히 해. 우현아, 쿨 한번 따라봐 한 잔. 야, 진짜난다. 따라봐. 따라봐? 쥐 한 잔 따라주고. 쥐야, 받아야지. 성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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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규야! 야, 팔 떨어진다, 우현아! 야, 팔 떨어진다, 지금! 야, 우현아! 야, 남우현! 야, 남우현! 야, 남우현은 좀 우리. 야, 우현아는 남? 야, 안하냐? 아, 안하냐? 아니, 안하냐? 예, 안하냐? 아, 나, 할려구요! 왜 안하냐고! 예, 저거, 이제! 아, 어! 장마야? 근데, 이게. 군대말까지 해야돼? 성규야? 성규야? 야, 아, 안하네. 죽을거같아, 다. 동호야, 말도 편하게 성이잖아. 네, 싸이로. 아, 짊겠다. 동호야, 받아. 동호야, 받아. 성규야! 아, 이영찬, 세일주같은 진짜로. 야 성규야 표정이 안좋다 야 성규야 표정이 안좋다 죽어 표정이 안좋은데 무슨 일이 있냐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집에? 근데 지금 몇 분 동안 하는거죠? 이거 몰라 카메라 멋있을때까지 형님 이제 재미없는데요 그만하자 이성 좀 그만하자 그만해 인마 뭐야 뭐? 형 표정이 안좋네요 건배 형 건배 하세요 그냥 건배 이제와서 이분이 딱따라 건배야 혼자 저런거죠 무슨 일이 있냐고 야 진주야 너 이거 준비하고 있었지 진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술술 터지는데 이 형생들 이런거 많이 하지 않았잖아 이 형생들 이런거 상상도 못했지 같이 먹는거 같이 먹었는데 근데 솔직히 오히려 지금보다 그 때가 더 약간 응기 그런게 됐어 근데 우연히 진짜 싫었어 너도요? 너도 그랬냐? 너도 그랬어? 난 좋았지 고맙다 형이 그랬잖아요 연습생때 같은 팀 아니면 다신 안본다고 근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잖아 고마웠어 이 말이 진짜니까 내가 할말고 이건 지어낸게 아니야 지어낸게 아니야 나 다시 안본다며 룸메이잖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널 가장 좋아 원래 미온전 공온전 다 싸악하면서 막부터 지금 그런거지 넌 나랑 친하냐? 이벤트 말해줘 연습생들 둘이 싸우는거야 내가 옆에서 보고싶어 야 대박이다 와 여기 기억나? 와 대박 야 우리 인플레이션은 여기를 뺏을 수가 없지 다시 돌아왔는데 진짜 마지막은 발토랑 여기를 향하는거야 진짜 샤오 샤오 아 생각보다 오늘 했구나 아 그러네 우리 둘이 되는거죠 와 이야 무대 새롭새롭하다 진짜 어? 이 누가 누가 아 기억나는데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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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영아만 가봐요 야 조금 옆으로 가 야 잠깐만 쨍쨍쨍쨍 야 쨍쨍쨍 야 쨍쨍쨍 야 쨍쨍쨍 야 쨍쨍쨍 야 쨍쨍쨍쨍 우리 처음에 데뷔할거 같던데 세력세력하다 진짜 세력세력하다 근데 니 바지 찢어진거 같은데 난 솔직히 난 첫방때 카메라 못봤어요 카메라 찾기가 어려웠어 카메라에 넣어서 했는데도 못찾겠어 카메라 찾다가 끝나 야 쨍쨍쨍 야 빨간불 켜지는데 뭐라고 형이 한번 봐봅시다 진짜 안보여 진짜 빨간불이 진짜 그렇게 안보여 진짜 내가 춤추잖아 뭘 하고 있는거 추지 까네 인계로 껴야되나 말아야되나 센터울롱쯤 처음에 진짜 그 녹화할때 와 장난 아는데 난 지금도 센터울롱쯤 난 지금도 센터울롱쯤 있다 어떻게 해 이틀 뒤데 진짜 이틀 뒤네 센터울롱쯤은 멤버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틀 뒤에 와야돼 센터울롱쯤은 센터울롱쯤은 클린스랑 한명은 한대씩 백반 맞기 그리고 맞았을때 찡그리거나 아픈 내색하면 다시 맞기 내게 진짜 센터울롱쯤은 박자 맞추기 어려워 제일 어려워 기도하고 있어 준비 준비 긴장된다 잠깐만 긴장된다 1 2 3 4 1 2 3 4 5 6 7 8 9 으야를 늘렸어 야야를 늘렸어 야야를 늘렸어 야야를 늘렸어 야야를 늘렸어 야야를 팔굴을 정박으로 했어 나 팔굴팔굴 딱 해야 돼 아 예스 아 아 아 아 아 딱 나오지 이건 1 2 3 4 2 3 5 6 7 8 9 성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서로 서로 마주보고 해 서로 마주보고 해서 다시 1 2 3 4 1 2 3 4 5 6 7 8 9 2 다 질려 2 다 질려 2 다 질려 맞어 둘 다 갖고 싶다 가위 아이고 너 안해 너 학기 네 표정 그정 안해 어 이거 짓던지 뭐해 소리들려 소리들려 야 이거 지금 공기 떼는 소리야 이게? 널 한 번이면 가리잖아 야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 오늘 바퀴스 컨셉 그래 알겠어 그래 알겠어 갑니다 갑니다 오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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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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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순 때리기 좀 미안할거야 까리지마 까리지마 자 우리 우리 이건 오우 야 코 때렸어 사실 내가 안무 담당할 수 없는 못 가르친 제가 있잖아 이거 제가 있잖아 이거 받고 점심 차린거야 아 내가 권을 줄게 이걸로 때릴까 아니면 이걸로 때릴까? 아니면 이걸로 때릴까? 맞는 건 다 똑같아. 그냥 때려. 그냥 때려? 진짜지? 눈 감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나 손멸이까지 좋아! 웃어! 웃어! 안무 틀리지마. 형 걱정하면 안 돼. 감방 좀 넘어. 형 3개 있어요. 이제 틀리지마.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하시면. 일주일도 여기 오는데. VUM이 전까지 딱 하자. 여기. 오케이. 화이팅. 레츠고! 너무 잘한데? 3, 2, 1. 내가 날 사랑해. 내가 날 사랑해. 내가 날 사랑해. 내가 날 사랑해. 내가 날 끝까지. 여기. 내가 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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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틀 뒤에 이렇게. 얘들아 이틀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잘할거야. 일단, 너희들을 믿어 알았지? 우리한테 고생하셨으면 시작하자 아, 웃어준다 아, 헤어졌어 한 번만 내꺼 하자 하나, 둘, 셋 내꺼 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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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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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stud 아하, 아하 에어컨 안에서 다 karena ки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